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워리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체주행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 주변에 산재해있는 이런 저수지권으로 오늘 돌아다니면서 이제 봄 시즌이죠 스포닝 시즌을 맞이한 봄베스 사냥에 나갈 건데요 오늘 대체로 한자에 대해서 꾸준한 낚시보다는 계속 저수지를 돌면서 서치 이제 배드짜리죠 베스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산란장이나 산란을 준비하는 과정이 크리스톤에 돼있는 그런 베스트를 구입했고 그처럼 오늘은 빅베이트도 준비를 해봤고 큰 베스트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니까 기록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 기록을 또 한 마리 낚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워리어가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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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